네 이번 시간에는 php 첫 번째 수업이고요. ph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서버사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서버사이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란 말은 어떤 측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버사이드는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버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냐? 서버는 여기 적혀있죠. 이게 서버고요. 이게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은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들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서버에는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깔려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깔려있는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이런 웹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브라우저에게 어떤 URL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브라우저는 그 URL에 해당되는 서버 쪽으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경유해서 랜선을 따라서 서버 컴퓨터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서버 컴퓨터는 여기 있는 이 깃털은 아파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브랜드인데요. 아파치는 웹서버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에게 그 사용자가 전달한 URL에 따라서 이 웹서버가 작동을 하고 웹서버는 그게 html 파일을 요청을 하는 거면 이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읽어서 랜선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신호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웹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하고 웹브라우저는 이제 사용자에게 웹페이지를 화면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는 html 소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한 URL이 그냥 정적인 html 파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php 파일을 요청하면 이제 이 웹서버는 이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서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php 파일을 이 php 프로그램이 해석해서 그 결과를 html에 만들어서 웹서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 쪽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서버 쪽에서 수정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php가 mysql을 호출해서 이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리고 그 결과를 결과에 따라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웹서버에게 전달하고 웹서버는 이 서버 머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가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웹 프로그램이나 또는 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컨텐츠들이 유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에 mysql, php, apache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서버 컴퓨터에는 이런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어서 이 서버에서 그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그 특정한 url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한다면 그 맥락에서는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php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주로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php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서버는 정적인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웹서버예요. 그런데 정적인 파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php와 같은 미드레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서버 쪽 언어들을 이용하는데요. 이 언어들이 하는 역할을 이를테면 현재 시간을 동쪽으로 바꿔주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이 php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php는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언어 앞서 말씀드렸던 바고요. 그리고 php 약자는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php가 처음 나왔을 때의 약자고요. 지금은 php,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페서로 이름의 의미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웹이라고 하는 공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달라진 게 없지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아마 좀 쪽팔려서 그랬겠죠. 홈페이지 툴이란 말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로 이름을 바꿨고 하이퍼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와 같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를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면 프로세스는 어떤 뭔가 처리한다는 뜻이죠. 사전에 처리한다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정적인 html을 만들기 전에 이 php가 어떤 처리를 해서 정적인 html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프리프로세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php의 장점은 첫 번째로 웹에 최적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약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질관, 웹이라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웹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로직들이 함세 형태로 미리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웹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아 이게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 검색해보면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그만큼 웹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언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언어고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 맥OS 다양한 형태의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SP와 같은 그런 웹 프로그램들은 php와 같은 형태의 언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어에서만 작동이 가능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 스퀘엘은 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제품인데요. 마이 스퀘엘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나 MSSQL이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잘 지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가장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php로 만들어졌습니다. 뒤에서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php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우선 첫 번째로 php.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오죠. 요게 이제 php의 홈페이지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언어를 선택하는 건데 한국어가 없으니까 잉글리쉬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요. ph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또 여기서 탐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는 방법은 제가 뒤쪽에 있는 다른 챕터에서 php 문서보는 법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php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php스쿨은 국내 최대의 php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인구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php와 관련된 질문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팁이나 수업들도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php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php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놨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밑바닥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신만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솔루션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획자라서 개발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hp로 어떤 웹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솔루션을 자신의 서버에 설치해놓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php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라면 여러분들이 php를 할 줄 알면 소스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내용을 해석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또는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php로 만든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쭉 있는데 phpb는 php로 만들어진 포럼형 게시판이고요. phpMyAdmin은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php, 즉 웹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거의 MySQL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웹으로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아주 유명한 설치형 블로그 툴이죠. 국내에서는 텍스트큐브를 주로 많이 쓰지만 또 해외에서는 워드프레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제로보드는 php로 만든 게시판이고 최근에는 x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